BGM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이제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오늘 생방울 꼭 보세요 여러분들 잠이 오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보세요 아셨죠? 물론 그 망자가 떠났을 수도 있고 아직 있을 수도 있어 혹은 그 망자가 떠나고 슬픈 사연을 가진 여자 그 망자가 떠나고 또 다른 망자가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어 더 강한 기운의 망자가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고 혹은 잡기가 자리 잡았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밋밋한 팩 갈 수도 있어 들어가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가봅시다 잠깐만 이게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항상 나올 때 이걸 이렇게 걸어놓고 누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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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러분들 기운이 이상해요 남집사님은 어디가? 남집사님은 어디가? 뭐가 이상하게 피어낸 것 같은데..? 거기 있어.. 지금.. 뭐야..? 그치? 뭐야? 아직 안갔어 한입 하라니까 왜이래? 거기있어? 거기있어? 왜이래 이거? 뭐야? 이거뭐야.. 기운이.. 뭐야..? 기운.. 뭐야..? 기운이.. 아직 있어..? 마이콜 잠시만요 왜이렇게 방인데..? 방금 뭐 본 것 같은데..? 나치고.. 그때.. 그.. 이게 방인데..? 방금 뭐 본 것 같은데..? 방금 뭐 본 것 같은데..? 뭐야..? 어..? 이 방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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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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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이거 왜그래.. 이거 왜그래..? 어..? 뭐지 이거..? 아.. 불안한데..? 어..? 나 알면.. 혹시.. 이 자네 내가.. 사다 준거랑 이거 다 어디갔어..? 사다 준거랑 이거 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내 얘기 듣고 있잖아..! 나 아가가.. 하나만.. 또치! 또치! 내가 이 얘기를.. 혹시 화난 거 있어? 혹시 화난 거 있어? 저거.. 혹시.. 화나고 있어? 나한테 나와보고 싶네요 지금.. 아직 있는 거 같아 그런데.. 기운이 엄청.. 뭐가 지금 화가 난 거 같아 지금 뭐가 지금 엄청 화가 난 거 같아 아.. 뭐라고? 소리 집중! 소리 집중! 다른 거.. Miles! 친구랑 동료는 왜 stampedelee? 또치즈니스 그릇만.. 나한테 이러면 안되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되잖아 나한테 이러면 안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뭔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먼저 말을 해주고 얘기하는게 순서지 뭐라고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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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재 집사2장 뭐야..? 또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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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들린다 얘기해 봐 요 앞까지 오빠가 요 앞까지 다시 오빠가 요 앞까지 요 앞까지만 오라는 얘기야? 오빠가 요 앞까지 어딘데? 왔어 앞까지 왔어 어딨어? 어딨어? 어딘데? 왔다니까 어딘데? 어딨어? 우스 잠시만.. 잠시만.. 뭐야 이거 왜 그러는데..? 잠시만 기다려야 돼 나한테.. 나는 그때 너한테 충분히 호의를 베풀었어 네가 원하는 거 얼마 되진 않지만 발품 팔아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네가 먹고 싶어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했어 지금 그런 속사정을 내가 갔다 간 후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을 해주고 나서 대화로 풀려고 해야지 무작정 다 똑같아? 뭐가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고? 뭐가 똑같냐고? 뭐가 똑같냐고? 어? 자, 걔들이 맞는지만 얘기해줘 처음에 왔었던 그 애들이 맞는지만 제발.. 걔들 맞아? 걔네들은 아니라고.. 그렇지, 그렇지.. 걔네들은 아니라면 또 들이란 소리야?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네? 걔네들은 아니다 그러면은.. 누구..? 누구? 둘이 왔었다고? 둘이 누구? 둘이 누구? 남자, 여자, 둘이 둘이 아는 사람이야? 남자, 여자, 둘이? 아는 사람이야, 혹시? 모르지? 모르지? 그래서 지금.. 네 물건에 선대다 그 말이지? 지금.. 와가지고.. 내 앞에서 벌썽사나운 행동.. 벌썽사나운 행동.. 벌썽사나운 짓을 했다고? 뭔 말이야? 그 말이 뭔 말이야? 네 앞에서 둘이서.. 걔네 둘이서 말아야 될거지 지금이.. 일단은.. 누가 왔다 간 건 맞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 그 말이지 걔네들이 그 물건을 선대다 그 말이지 네 말은이.. 내가 갖다 준 물건을 걔네들이 선대고 가져갔단 말이잖아, 지금 맞지? 응 가고 싶었는데.. 가지마.. 가고 싶었는데.. 가지마봐 가지마.. 가고.. 가고 싶었는데.. 잠깐만.. 아직 안갔지? 자꾸 장난치지 마라니까 네 여기 이런 계 Brief 뭐에요?.. 오늘 왜 그래?? 오늘 왜그래?? office and product 지금 여러분들 단순히 이 물건에만 손댄게 아니라 여기에서 벌썽사나운 행동을 했다고 그랬어 아무래도 이런 물건을 손댄 것도 있고 망자 앞에서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취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망자를 더 화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 이해할게요 언제 왔는지 제가 간 날 그 다음날 바로 왔는지 그 다음날 왔는지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금통에 돈은 저금통은 가져갈 수 있다 치자 우리 방송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고구마고 그건 왜 가져간 거야 이런 먼지투성이에 이런 걸 놓고 한 걸 그걸 왜 가져간 거야 뭐 먹고 살아? 아니 고구마하고 달걀주스는 왜 가져간 거냐고 도대체 아니 저금통은 그렇다 치자 뭐 상하고 더럽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니 달걀주스하고 고구마는 왜 가져왔냐고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